거의 입고 마음대로 보셨어 잊어 이덕이 모으셔서 고정 속 하지만 말 안 하고 싶어도 고정 속 지않는 이니 너다 이니 이나 마이크 조각 들어주세요 지진씨 밥이 좀 부치시오 한이 많아 서른 만아 사는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들 박수 아침은 더 억울한거에요 맞이 안맞이요 박수 마이크 조각 들어주세요 2번 나 지금 나 풍붓고 나 나 아니면 살 나 이니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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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흰쌓말도 하지 못한 것 이 말 할렐루서도 난리빵니다 인생 자리 다 똑같애 개뿐이나 뭐 니네들도 언제 그지 될지 몰라 이 더러운 인간들아 내가 저기도 가만히 있을게 찌질이 쪼 빠지는데 박수도 안 치니까 저 새끼가 꼬라지나니까 그러는거에요 뭐 그리고 들어와서 앉아있는다고 누가 때려잡아 뭐 거 아니면 뭐 집구석에 있는 걸 뺏기라냐 이 더러운 인간들아 요 저 바깥에 서있는 인간들 말이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요 의자를 이만큼씩 아버지 조금씩 땡겨 내가 박일남의 정이라는 노래 할 동안 조금씩 땡겨줘 왜냐면 저 뒤에 있는 서있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래요 안으로 들어오게 어 사람이 가까이 왜 그지하고 사이는 가까이 봐야 재밌어 맞아 안 맞아 멀리 봐봐 책이 하나도 없어 어 맞잖아 어 찌질아 간단하네 새끼야 사람들 다 들어오잖아 새끼야 이렇게 갖고 하면 되지 야 박일남의 정 하나 줘 정 정 정의라도 주실분들은 함성 같게 박수 가자 자 으 차렷하고 경맹 정의라도 주실분들은 자리 채워주는 것도 예의여 맞이 안 맞이 맞이 안 맞이 맞이 안 맞이 맞이 박수 음성 같다 정의만 너는 혹시 너는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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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